버스를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네가시고요 저도 버스를 좀 촬영하겠습니다 어 뭐야 비가 좀 한바구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되시랍니다 비가 오면 안되는데 네 수고하세요 지금 보니까 버스가 이렇게 와있네요 저기는 어디야 저기도... 여기야 저기는 아닌거 같고 여기는 2,000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의 찬스 평창 4,000원에서 오셨습니다 2,000원 4,000원에서 오셨네요 2,000원 찬스 찬스에 의한 찬스를 위한 찬스 남자 평생 찬원 사랑 찬스 이렇게 2,000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의 찬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이 불고 햇살이 좋은 바다로 갈까 가볼까 아 2,000원 찌스트 고고 함께 떠나는 낭만여행 찌스 고고 평생 찬원 사랑 찬스 이렇게 평창 4,000원 4,000원 여기는 경남 찬스네요 경남 찬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또 여기도 그래도 주차를 잘 하셨네요 네? 주차할 때가 힘들텐데 아 일찍 오세요 제가 됐구나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주차를 잘 하셨습니다 뭐든지 일찍 와야돼 맞아요 저 사장님은 안오세요? 아 오늘 또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요 다른 데로 가셨어요? 네 아 이태노씨가 이게 있습니다 아하 여기는 또 경기 남부 찬스 써요 아 멀리서 오셨네 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빗방울이 한 방 없이 떨어지게 빗방울이 좀 빗방울이 좀 2,000원 풍등 밥 한번 먹자 사나이첨촌티스트 고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좋아좋아 2,000원 아 이거 세겠네요 바로 뒤에도 차가 두 대가 세어 있습니다 이게 양이 왔으니까 또 다 보고 와요 여기는 레틴버스인데요 레틴버스입니다 서울 찬스방 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1호 대구로또 찬스 아까 제가 아까도 음료수를 사주셨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언제나 가시는 곳마다 오시고 또 미국고에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옆에는 서울 찬스방 아 멀리서 오셨다 저도 멀리서 왔지만 이렇게 2차는 이렇게 2천원씩 사진이 와 바짝 붙여놨습니다 잘생겼다 2차원 이렇게 이렇게 대구 로또 찬스 아 설렘 심쿵주이 스티스티고고 찬스에겐 2,000원이 있다 우와 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속에 있어 바로 옆에도 지금 보니까 아 아 아 어디 어디있지 아 서 대구 대구 2호차입니다 대구 로또 찬스 아 대구로또 찬스 네 2대가 왔습니다 오늘 대구로또 찬스 2대가 왔습니다 아 아 뒤에 미니버스 25인승이 또 와 있는데요 어딜까 이거 2차는 잘생겼다 2차는 구미 찬스 구미 찬스 구미 찬스입니다 자 들어 오셨네요 이렇게 평생이에요 2차원 이렇게 많은 버스들을 이용해서 찬스님들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아 부산 굿밤 콘서트 아 오늘 참석하셨네요 아 여기 날씨는 지금 구름이 잔뜩 구름이 꽤 있구요 아 바람도 세차게 불구요 그거 비 비가 뭐야 가랑비가 조금씩 한 방울씩 비가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네요 아 비 안 왔으면 좋은데 비가 많은 일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다른 버스들은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마 다른데도 한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다가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요 우와 우리 사장님은 진짜 죽인다 아 완전히 뭐 기가 막힌 데요 우와 이찬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의 찬스 찬사 찬사 이렇게 아 여기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아